현대 아이돌이 갖추어야 할 미덕은 바로바로 송팔력과 센스 그런 의미에서 트와이스 멤버 이름으로 삼행시 해드대요 자 정윤씨 갑시다 임 임 임...노미 임 나 나 나봉 연 연애하기 좋다 자 손채영 가자 주 주? 주 주 주 주이야 위험해 주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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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봐요 이제 모모 한번 갈까요 모모 주 2행시로 자기 이름으로? 어 자기 이름으로 미나도 그렇게 시작해 그래 그래 모모 모모 자기 이름으로 모모 모모로요? 그래 모모 모모 히히지히 히 라인 오인시?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모모 모모링은 모모 모모 뭐 하지? 애가 늘었어 애가 늘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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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